이 이응준 작가는 참 어떻게 이렇게 반듯한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듯한 생각 위에 글도 참 잘 썼죠 이응준 작가를 저는 잘 모르다가 몇 달 됐네요 이 조선일보에 심청 인터뷰를 보고 내공이 대단히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고정 칼럼을 한국경제신문에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글은 조금 이렇게 어렵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경제적 자유주의자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원고를 쓰는 작가가 부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분은 그야말로 이제 자유주의자인 거죠 자유주의자인데 시장경제의 혼갓 혜택을 누리면서 자본주의를 악마화하는 자들과 우리 사회에 참 만연해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의는 실제 삶과 정치의식의 괴리는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한번 보시죠 지난 3월 1일자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에는 국민 경제 이력 50점대 경제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슬이 질렸다 기본 경제 지식도 없이 사회생활하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다는 등의 걱정과 학교의 경제 교육 콜리콜럼 강화와 경제 지도 교사 양성에 대한 그런 주장이 담겨 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자립자존 정신이라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자활의지 그리고 타인에게 툴툴거리지 않고 타인을 시기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지금인으로서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성실하게 부를 모으고 또 경제적 자유주의자가 거기에 더해 가지고 투자를 잘해 가지고 여러분들 또 부를 모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남탓하지 않기가 경제적 자유주의자의 굉장히 중요한 요체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셀프 헬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립자존 정신 그런데 이 영준 씨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아주 멋진 지작을 합니다 경제교육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성공하거나 말거나 이전에 그 경제교육이 진짜 교육인지는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는 까닭은 자유시장 경제를 이용해서 부를 충분히 혹은 넘치게 축적에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유시장 경제를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악마와는 화이트칼라들과 고소득 귀족노동 노동자들이 내 주변에 이 사회 전반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유한 지식인들 가운데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소개하는 위인들이 적지 않다 강남 자파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강남에 살면서 여러분들 아파트는 열심히 불려가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요즘에 또 입신 출시하려고 거의 뭐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 대단한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괜찮은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를 때려 부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난 사회가 됐으니까 기가 차죠 내 손이 진짜 사회주의자 한번 구경해보는 거였는데 젊은 날 생각이었던가 가짜 사회주의자 스치는 것 좀 안 보고 사는 걸로 바뀐 지 오래되었다 경제 교육을 한다는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 실현에 건강이 되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을 담보하지 못한 채 도리어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이중적이고 분열적인 태도를 양산하거나 방치한다면 그런 경제 교육은 정신병동으로 보내야 될 것이다 그 어떤 경제 교육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진실과 세상에 대한 지식을 하나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라는 여러분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겸손함을 가지는 것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감이라든지 존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다른 사람 일에 간섭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간섭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들 협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한 일을 추진하지 않는 거죠 의로계처럼 그렇게 복잡한 일들이 여러분들 다 묶여 있는데 딱 치고 2천 명을 여러분들 정원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얼마나 지적 오만입니까 경제적 자유주의가 가장 멀리하는 것이 지적 오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주의가 완전히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난으로 몰아났지 않습니까 지적 오만 때문에 팔원전이 뭡니까 그냥 지적 오만이 아니고 전형적인 사례지 않습니까 대약진 운동이 뭡니까 그냥 내가 똑똑하니까 그냥 밀어붙여서 계획 세워서 뭡니까 인민에게 여러분들 쌀밥하고 여러분들 고기국 먹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점점 사회가 여러분들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사회가 돼가니까 기가 찬 거죠 누군가에게는 공짜로 25만원 50만원 주면 어딘가 그걸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구하겠습니까 납세지 않게 떴거나 아니면 다음 세대한테 빚을 넘기거나 하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수익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니까 노고를 투입한 사람들의 노고의 대가로 수익을 거두는 거지 그냥 나라가 25만원 50만원 왜 줍니까 그리고 여기 인간에 대한 진실이 뭡니까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완장참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운조가 대통령이 된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짐이 곧 나라이니라 이렇게 했으면 뭡니까 짐이 탈원전도 실시하고 짐이 뭡니까 그냥 의료계획도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대한 인간에 대한 진실이란 것은 인간은 다 지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과한 쪽으로 자기 영역을 확장해서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은 분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쪽을 통해서 합하에 선이 되니까 가능하면 간섭하지 않고 뭐죠 개입하지 않고 그렇게 열린 사회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걸 탈원전 이래 가지고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 그렇게 했으면 인간을 확 올려놓으면 다른 분야가 다 깨지지 않습니까 내가 인문학도로서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은 경제에 대해 떠들어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개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인문사회 과학이란 말 자체가 결국은 거짓을 못 벗어난 과장이다 인문사회 연구를 정확하게 하자는 신념과 다짐의 차원일 뿐이고 과학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거시적으로는 문학이거나 그 일종의 과학은 과학밖에 없다 국민들이 스토리에 놀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스토리 수사에 놀아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과학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느 특정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든지 세상에 대해 뭔가 개소리를 한 적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10중 8구는 사이비 신학 같은 사회주의적 교주나 교인노러서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제학자들까지도 그렇다 근사한 여러분 스토리를 가지고 국민들 속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건 숫자밖에 없을 수도 있죠 아주 이영준 작가가 굉장히 나 역시 386이란 시대의 일부분으로서 습관적 좌익지사였고 지금처럼 여러 관점에 정리된 것은 10여 년이 안 되었다 나는 내 무죄함으로 세상에 폐를 끼치기 싫었다 나는 위선자인가 그렇다 나 역시 현실의 위선자임이 실존주는 죄인이다 맨피하는 게 아니다 악행을 할 밖에 차라리 알고 하자 모르면서 하고 싶지 않았고 그게 심해서 위학적이라는 비난도 듣는 척이다 하지만 이게 낫지 후회는 없다 모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런데 이 멋대가리 없는 말이 자유주의 철학의 빛나는 핵심이다 나는 인간에 대한 오만의 아류이자 역사적 재앙의 원인인 위선 보다는 개인과 이기심의 역설적 도덕성과 직업정신을 믿는다 조금 어려운 칼럼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전국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네 어쨌든 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서 조차 경제적 자유주의자는 드물고 이게 우리 사회의 내로남불의 뿐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뿐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서로에게서만 정상 작동한다 선거가 다 이런 조작이 돼가지고 그냥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형체만 남은 상태인데 우리가 잘 살 거라고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허다이 많은 겁니다 아주 나는 한배를 느끼는 겁니다 그 위선에 대해서 모두가 다 침묵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선거가 무너져가 완전히 뭡니까 나라가 골로 가는 것이 보이는데 누구도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지키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 이형준 작가의 여러분 경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신양형의 서로에게서만 정상 작동한다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것도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않습니까 너희들 선거를 빼앗기면 잘 살 것 같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걸 이형준 작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선거가 빼앗긴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시장경제 존속하겠다 꿈 깨라 이야기 모두가 다 정신주의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입학이고 수주고 간에 다 뭡니까 전화하고 형님 같은 동양 사람들에게 밀어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나라 골로 가는 겁니다 왜 골로 가냐 한국 교역국가입니다 교역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겁니다 뭐 엉망진창인 겁니다 스스로를 자유주의라고 칭하는 사람들조차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다 선거 부정한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거는 정치의 영역이니까 아니 그거는 뭐 미국이 해줄 테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뭐 그냥 기울어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교육으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유주의라서의 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이러면 그 다음에 뼈아픈 이야기가 나오지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바닷물이 짜다고 인정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지 않는 게 자유주의다 여러분 제가 왜 외칩니까 꼭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그때 정신 차리겠냐 이 이야기 그때는 못 일어난다 이 이야기죠 그때는 당신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이야기죠 그걸 완전히 골로 가버린다 이 이야기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바닷물이 짜다고 인정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인데 그러지 않는 게 자유주의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다 정신 좀 찌려라 이렇게 그래도 뭐 정신 못 찌릴 거다 이렇게 하면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영준 작가는 글도 잘 쓰지만 참 고마운 것은 이렇게 생각이 반듯할 수가 있을까 꼭 바닷물 다 마셔봐야겠냐 당신들 바닷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어 이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거냐 이 이야기죠 한국 사회가 가는 걸 보면 어떻게 꼭 그렇게 바닷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깨우칠 거냐 그때는 못 일어난다 이 이야기죠 그때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끝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끝나는 시간 전에 끝까지 다 마셔봐야 되요 그 후에